선생님이 시험지는 봤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거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알파벳 읽어볼까요? s i t e 는 무슨 소리 낼 거 같아요? 맞든 틀리든 말하기? 그렇지 사이트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사이트 어떻게 썼더라? 만약에 애가 없으면 sit야. i가 대표 소리 e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e가 있으면 내 이름을 불러줘. i가 되서 여기까지 소리가 사이에 t 붙였죠. 사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한번 불러 볼까요? l i o n 뭐 될 거 같아요. 맞든 틀리는 읽기. 그렇지. 어? 그렇지. lion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끝에 소리 안나는 in 없지만 i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그럼 여과의 소리가? lie.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o, o, a, o.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어. 그중에 얘가 i 소리는 힘 센 소리거든요. 그러면 o는 힘이 빠져. 그러면 o은 된 거야. 이거 on 된 거야. on.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lion. 사자란 뜻이죠. lion. 오케이. lion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나요? l i n e 하면 line 되고요. 그렇죠. l i o n. e는 없다 그랬어요. 알파벳. 알파벳 읽어볼까요? s, y, n, e. 무슨 소리 낼 거 같아요? fine. 그렇지. fine 된 거죠. fine. f가 우리말에 없는 그 소리. i가 i. 여과의 소리가 fine에다가 ㄴ 붙이니까 다 합치니까 fine 됐죠. fine. fine. how are you? i'm fine 할 때 그 fine이야. 오케이. fine.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오늘 시험에 이거였죠. 이건 뭐였더라? 그렇죠. 얘는 fine. 얘는 fine. 굉장히 소리가 달라요. 얘는 소나무란 뜻이고요. 얘는 좋은 괜찮은 이란 어떤 시입니다. 어떤 좋은 괜찮은. 벌금이란 이상한 쪽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fine.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읽어볼까요? c, h, i, l, t. 그렇죠. 자, ch가 무슨 소리 낸다고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둘이? o, t 소리 났어요. t 소리. sh는 c고요. ch는 c.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맛도 틀리는...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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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뭘까요? 갈 υиниieß... Круг opus은 똑같네. 이 소리는 똑같아. chai... noatome. chinya 이야 ruh더라고요. esa ooh, cela ayuna. chaina 들어 봤어요? o, you know china. China. 중국인데? 차이나, 처음 들어봐요?come ch представني cela to be u, they are chi et na. well, 얘는 twice 똑같죠? esto, chai e u...пure l...tu child... child... child.. calf ian l...r...nenafします ou boding? child 예요. 제우가 child 잖아요. 그렇죠? child 어떻게 썼더라? sh는 쉬고 ch i l d 합쳐서 무슨 소리 난다? child. 제우가 child죠. child는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알파벳 m i l d 무슨 소리 날까요? 계속해서 i 가 그 소리 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마일드야. 마일드. 됐습니까? 마일드. 마찬가지 끝에 소리 안 나는 이는 없지만 i 가 i 소리 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리가? 마일드. 얘를 ch로 바뀌니까 child 된 거야. ch는 무슨 소리 낸다는 거 기억해 놓으면 쓸모가 많겠죠? ch 된다. 마일드. 얘는 마일드. 마일드. 마일드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마일드. 마일드 하면은 부드러운 이런 뜻이야. 순한. 부드러운. 마일드. 마일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아직 할 때가 안 됐고. 얘는 뭐 white에요 white. white. 조심해야 될 것은 white가 아니야. white야. h 가 소리 안납니다. 나중에 할거구요. ok. 얘는 재우가 아는거 있다. 뭐가 될까? 그렇지. 뭐라구요? shine. sh 못해줘. sh. sh 못해줘. sh. sh 못해줘. i 가 i. 그럼 여과의 소리가 shine 에다가 받힌 ㄴ 붙이니까 shine, shine. 됐습니까? shine. shine. 어떻게 썼더라? n. 사고소리하는 e. 그렇죠. ok.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